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런 입자도 저는 신김치를 어제 제가 보육원 공사 갔거든요 음식 공사 거기서 얻어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치내나라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프라이터 프라이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끓는 물에다가요 고기를 넣고요 고기 안 넣었고 고기 안 넣었고 마늘하고 참기름 넣었고요 양념을 일단 주물주물 그냥 재워놨어요 일단 재워두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신김치는 쭉쭉 썰어서 음식은 찍는다 음식은 고기를 호흡원에 보이자 물이 담겨서요 핵에 넣었고요 100,000원 연근하고 흰분하고 오이가 고기 안 넣었고 오이도 내íp 번째로 그리고 다시물을 넣고 풀기 시작하면 중량품을 넣어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익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물을 넣고요. 아까 양념품을 넣었어요. 네네. 우선 풀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이셔서 뚜껑 받아먹어 오랫동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풀기 시작하면 일단 좀 끓여주세요. 마지막까지 풀어주셔서 빨리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시켜주세요.